천연기념물 368화로 지정돼 보전 육성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정견인 삽살기입니다. 삽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군부대 군견훈련병들로부터 기초훈련인 제식훈련에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군견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존의 세파드들. 그러나 체계적 훈련에 받고 있는 삽살기는 행동 및 훈련 능력에 있어서 세파도 못지않은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넘기, 담장넘기 등의 항목에서 훈련에 받고 있는 삽살기는 온몸에 특히 눈 부분이 긴 털로 뒤덮여 있어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천연기념물입니다. 허리넘기, 담장넘기, 담장넘기Huh riches reconhe X